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장인 요한봉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세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에 바리세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취조하고 또 협박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고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또 권위를 그들을 지켜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바리세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정확히 듣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듣고 붙잡아야 하는데 정확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가 자꾸 찾아오게 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우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그 강단의 말씀과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셔서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육적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과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서와 같이 안식일에 율법적 의미만 집착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므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과 맹인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나뉘게 되었고 이들 서로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은 이 맹인의 눈이 뜬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이것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일 거부했고 오히려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그리스도림을 알면서도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사야 29장과 35장에는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못 알아듣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본문 9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심판을 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 또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눈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애굽을 심판하여 장자를 죽이고자 하실 때 유대인의 집에 희생되어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뭐가 넘어가느냐 뭐가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심판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위하여 지키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임과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작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을 돌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또 왕들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4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떼를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는 등 양떼들이 온 땅에 흩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온 땅에 흩어졌고 짓밟히고 종로를 쓰라면서 유리 방황하는 양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 양떼들을 모으시고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의 자식들은 결국 노예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해결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돈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운명과 신분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이 사탄과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과학, 의학, 그리고 명상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르세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리고 연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지 않고 실패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응답 또한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보이고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듣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의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종로로 쓰라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내 음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바로 선교의 한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하고 또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한 그리고 선교의 한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또 2, 3, 7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